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가 많이 편을 해설합니다. 장자왈, 씩씩칼장, 아들자, 가로왈, 장자가 말하였다. 형제는 위수족하고 형형, 아우제, 할위, 손수, 발족. 형제는 선발과 같고 부부는 위의 복이니 지하비부, 매너리부, 할위, 옷의 옷복. 부부는 옷과 같으니, 어복 파신, 옷의 옷복, 깨뜨릴 파, 떼시, 어복이 떨어졌을 때는 갱덕심이은이와 다시갱, 어들덕, 새신, 새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수족단처엔, 손수, 발족, 끈을 딴 고처, 손발이 잘라진 곳은 난 가속이니라. 어려울 난 오를가 이에 속 있기가 어렵다. 소동파 운, 대사라날소, 동력동, 언덕파 이를 운, 소동파가 말하였다. 부불친해 빈불소는 부유할부, 아닐불, 친할친, 어조사해, 가난할빈, 아닐불, 승길소 부유하다고 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멀리하지 않으면 차시인간 대장부요, 이차, 이시, 여기서는 이다시, 사람인, 사이관, 큰데, 어른장, 지하비부, 여기서는 사내부, 대장부는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대장부이고, 부적진해 빈적태는 부유할부,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나아갈진, 어조사해, 가난할빈, 고적, 물러날태. 부유하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나는 것은 차시인간진 소변이라. 이차, 이시, 이시, 사람인, 사이관, 참진, 자글소, 무리배, 소변은 소임배입니다. 소임배는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다운 소임배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자왈, 장자가 말하였다. 형제는 위수족하고, 행제는 손발과 같고, 부부는 위의복이니, 부부는 옷과 같으니, 의복파시엔 경덕신이언이와, 옷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새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수족단체 낭가속이니라, 손발이 잘라진 곳은 있기가 어렵다. 소동파운, 소동파가 말하였다. 부, 불, 친, 해, 빈, 불, 소는 부유하다고 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멀리하지 않음은 차시인간대장부요, 이것이 인간으로서 대장부이고, 부적진의 빈적태는 부유하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나는 것은 차시인간진소변이라.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다운 소임배이다. 감사합니다.